탈이 조수차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서양인들은 수분으로 이뤄진 인간의 몸과 뇌도 달빛이 조종한다고 생각했다. 특히나 크고 밝은 보름달은 간질이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믿었다. 이른바 마노를 경계하는 루나틱을 신보했다. 보름달은 철저히 생태계를 교란했으며 정신병자들을 더더욱 괴롭혔기에 보름엔 환자들을 묶을 수밖에 없었다. 지킬 박사의 살인이 시작된 것도 보름이었다. 보름달이면 야수로 비어나는 늑대 인간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마녀까지 전부 보름달의 산물이다. 지킬 박사의 살인은 일 realise lottthing you know it was a game instead of the teachings of Christianity then the the witch was sort of put in that bracket with with the moonlight in for new We have the ideal of werewolf's and the idea that madness was associated with the form 유럽 전역에 전하는 달나라 남자 설화는 안식이를 지키지 않아 영원히 달에 추방된 남자의 이야기다 중세시대는 반기독교적인 것을 모조리 보름달에 가두었다 달에 중독돼 남편을 버리는 여인들처럼 달과 여자를 불혼하게 내몰았고 보름달은 점차 죽음이나 불행, 어둡고 무서운 것을 상징하게 됐다 중세에 달과 함께 이단으로 매도되었던 마녀를 만나보기로 했다 현대의 마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현대 마녀는 보름밤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지는 않는다 우주와 지구, 대자연을 경외하며 생명과 생태적인 삶을 지향한다 달과 비어를 곁에 두면서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마녀들의 상징 문양엔 초승달부터 보름, 금음달까지 달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모양에 따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한다 만물이 차오르는 초승달. 바야흐로 뉴문의 시간이다. 3대 마녀 가족들이 달굿을 행한다. 먼저 정성스럽게 재단을 차리고 물과 불로 영혼을 초대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 사계절에 바치는 노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밤의 물을 넣는 것과 더 이상의 불을 얻고 영광과 사랑이 이끄는 것과 영광을 얻고 이 밤의 영광을 얻고 그가 필요한 것과 더욱 교육을 얻고 그가 더욱 얻고 그가 더욱 얻고 음식을 나눠먹는 음복으로 이 거룩한 달의 예식은 마무리된다 21세기 마녀는 말한다 진짜 마법은 달을 비롯한 자연의 에너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오랜 기간 동안 종교와 신앙 안에서 핍박받던 중세의 달은 갈릴레이 시대에 이르러 과학의 영역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1609년 인류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 금성, 달을 관찰한 갈릴레이는 달 표면은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광경 중 하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달을 좋아했다 갈릴레이가 달을 가리켜 울퉁불퉁한 천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부정했다 그로부터 약 300년 뒤 모두가 치즈처럼 구멍난 달에 장륙하는 영화에 열광했다 더 이상 신화와 종교에 머무르지 않고 달은 현실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인류는 달을 향한 꿈을 실현시켰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했다 저는 항상 희망적인 희망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의 유형을 향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에 대한 관심을 위해 제공한을 위해 한국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세계의 전 세계였음을 우주로 가는 것은, 저 너머 달나라에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인류는 마침내 저 달에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달에 대한 본격적이고도 다양한 탐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인류는 색감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지구도지를 지켜봤다 저 창백한 푸른 점이 안긴 충격과 감동은 하나뿐인 지구를 다시 보게 했다 환경운동과 히피 문화, 베트남전 종식까지 다른 지구의 새 역사를 썼다 지구의 새 역사에 vivочь 이 지구의 새 역사는 일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fren고